엉, 릴드 벤, 릴드 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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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 벤, 벤, 벤 벤, 벤 벤, 벤 벤 벤 어? 야, 문 열어줬 어? 뭐야? 어 뭐야? 읽어봐 회장 뭐해?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동창이 이번에 할까? 너 은진이 알지? 미국 갔던 은진이 은진이 이번에 한국에 온다고 해서 여자애들 만나는 거 같더라고 우리도 그때 다 같이 만나는 거 같아 난 궁금했던 거 있는데 너네 쪽지 기억나? 그때 은진이한테 고백한 사람 누구야? 누구야? 그때는 눈치 보여서 말 못했는데 얘기해보자 너 아니야? 헌우? 헌우? 그때 은진이랑 친했잖아 응 난 은진이랑 매점 가기로 해서 아 일단 나 늦어서 좀 이따 보자 나 사실 너 좋아해? 아니 나 친하긴 했는데 아니 니키 그때 학교 뒤뜰에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건 고양이 밥 때문에 친 어머니는 옥상에서 둘이 자주 같이 있던데 자주는 아니었는데 희승이가 은진이 구해줬잖아 내가 여기서 은진이랑 제일 안 친할 거야 종성이 같은 반이었잖아 은진아 너 혹시 종성이한테 왜 잘못했어?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얘 초등학교 같이 나왔잖아 난 초등학교 때 찾았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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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어? 뭐야? 어? 은진? 은진? 읽어봐 나 은진이야 잘 지내? 그때 선물 고마웠어 늦었지만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빌려 내 대답이야 와우 너였어? 어쩐지 왜 말 안 했어? 말도 안 돼 나 닉킨 줄 아는 아 그니까 나는 이제 그 아 그니까 나는 사실 이제 그 정성이 아 사실은 어? 어 뭐야 뭐야 나도 왔는데 은진인데 어? 뭐야 어 뭐야 어? 사실 너 일곱 명이 서로 대신 고백한 거 다 알고 있었어 어? 어이가 내기 렐라 렌라 소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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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